안녕하세요. 다양한 리뷰로 가드찬미 다리미입니다. 전에도 속눈썹 영양제 리뷰로 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다른 제품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라모랑스 제품은 투명한 액체 세럼 타입이고요. 이 세럼의 성분은 호호바씨, 호두, 비타민 나무, 아보카도 열매, 국화, 알로에, 베라잎이라고 합니다. 사용하실 때는 세안 후 충분히 흔들어서 발라주시면 되는데요. 부드럽게 잘 발려서 편했습니다. 속눈썹 모공 부위에 골고루 발라주었는데 눈이 전혀 따갑지 않았어요. 아침에 한번, 저녁에 한번, 3주 동안 열심히 바르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요. 저는 자꾸 깜빡해서 자기 전에 한 번 정도 바르고 자고 가끔씩 발랐습니다. 그런데도 조금 길어진 것 같아서 앞으로도 꾸준하게 사용해 보려고요. 더 자세한 후기는 블로그에 남기도록 하겠습니다.